이번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주말까지 기온은 조금 내려갈 전망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경북 일부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에는 한낮에 햇살 아래에 있을 때 완연한 봄기운 때문에 거둡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면서 햇볕을 차단시키겠습니다. 낮 기운이 조금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15도를 웃돌았지만 내일은 포항이 11도, 울진은 10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종일 하늘이 흐린 가운데 토요일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다가 잠시 소강상태에 들겠고요. 일요일 오후 비는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포항의 기온 아침에 7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경주는 아침에 2도, 낮에 13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울릉도의 아침 기온 3도, 독도 5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모두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후 동해상에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에서 최고 2m로 일겠고요. 동해 남부에서도 2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잠시 주춤하겠고요. 일요일부터 다시 오르면서 다음 주에는 완연한 봄 기운이 짙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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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